자취장이 되고 싶어하는 용기 있는 지원자 있나?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단 놈들 배포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경찰대 후보생 박민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2자취대! 경찰대 후보생 오강희! 지원하고 싶습니다! 좋다! 자, 여러분! 마지막 3자취대 자취장은 3자취대! 거기 너! 저, 저요? 그래! 용기가 필요해 보이는 네가 3자취대 자취장이다! 어디 한번 버텨봐라 이 자식아! 진짜 해보자는 겁니까? 치사하게 어른이? 저 새끼 좀 눈 깔아 왜 저래 저거? 눈 안 깔아 이 새끼야? 진짜 저기 돼잘나가... 야, 눈 깔아 이... 역시 학연 지은 혈연이었어! 응? 더 열심히 하자! 정신 차려, 너 못해! 으악! 그 해커 윤희랑 연락 되셨어요? 아, 뭐 진짜 걔랑 친한 거 맞습니까? 아, 바빠 시키야! 당장 떨어뜨릴 새끼도 하나 있고! 아, 누구야? 강선호! 왜? 사수 자천되게 만든 그 강선호! 아이, 끌어 임마! 어? 아이, 저 꼴통 자식이 지금... 하아... 하아... 진짜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냥 팀장님한테 잘 얘기해서 서로 복귀하시죠? 아, 이 새끼는 왜 자꾸 느낌 타령이야? 어? 느낌은 개풀... 이 윤 이 자식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윤 IP 좀 추적해 봐! 이것도 헤어엘 정신인. percentage금 후에 유타 일별 ing스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